교육방송 에듀TV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협약식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김희백 학장과 교육방송 에듀TV 감경철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관련 콘텐츠 제작과 방송, 대학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김희백 학장과 감경철 이사장은 서울대 사범대학과 에듀TV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잘 합쳐져서 한국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김희백 학장은 서울대 사범대학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